약간 셀프 같기도 하고. 그죠? 약간 옛날 이스라엘 느낌이죠? 저렇게 악질한 소리죠? 어떻게 해? 저게 타잔 처음이네요. 역시 타잔의 고함이 핵심 킬링 파트네요. 아하! 포인트가 있었죠? 있었어요. 향수 씨도 포인트를 잘 살릴 것 같은데. 이거는? 오! 오! 바로 따라가네. 오! 잘렸다. 귀여워. 잘 맞췄어요. 역시 잘한다. 잘 맞췄어요. 원래 마테오라는 루마니아 출신 가수가 2013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올해 대박이 쳐서 본인도 놀랐다고 들었어요 제가. 네 맞아요. 지난 9월에 중국의 비디오 공유 사이트에 하나 둘 올라오면서 해국 말레이시아 킬킹 등으로 확대돼서 이제 전 세계에 유행이 됐다고 해요. 오! 맞습니다. 그 마테오라는 분은 이제 3년 전 거의 4년 전 얘기니까. 입구지대다가 갑자기 인기를 모으니까. 또 얼떨떨하기도 할 텐데 또 기쁘기도 할 것 같아요. 자 그럼 우리 마테오 씨를 위해서 한영섭 씨가 또 춤 실력으로. 아니에요? 맞는 것 같아요. 오! 근데 진짜 금방이 막 잘한다. 잘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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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